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화난거 컨셉입니다 아 컨셉이요 좋아 이룡한테 맞아보시고 맞아볼게요 이룡한테 아이고 멘탈 잡기로 약속했는데 잡습니다 멘탈 네 uiu님 정확히 판단하셨어요 두려워서 말이 많아진 배로 개빡치네 네 지금 게임 잡았어요 이룡 오라 그래요 요즘 중국 1선은 누구인가요? 아직도 소옥이 1선인가요? 소옥은 1선이 아니라 1위입니다 온라인의 압도적인 1위에요 소옥이 온라인이 오프라인 2위 소년이 오프라인이 2위 소옥이랑 소년이 1위에요 이룡 왔다 일단 인사하고 와 이룡도 매너 좋다 하이 했더니 하이 하네 네 나 V팬 켰지? 자 여러분 V팬 켰습니다 음 V팬 켰어요 아우 이룡한테 개털리게 생겼네 진짜 오 뭐야 핑이 핑이 좀 안 좋아 보이는데? 아우 이룡한테 10대 0 나오면 어떡하냐? 개쪽인데? 가 보겠습니다 음흠 에 자 가 보자 가 보자 가 봐 나 V팬 레디 고 홍보님 결심선 10개 감상 야 야 야아 좋아 일단 시작은 나쁘진 않아 시작은 나쁘진 않은데 졸라 두려워 레디 고 아우 씨 아우 씨 고로전이 제일 두려운데 레디 고 아 씨 다 고로전이 너무 안 돼 아이씨 고로젠이 넣으면 안돼 아아아아 아이씨 아휴 탭하다가 졌다 첫판 탭하다가 졌다 탭하다가 탭하다가 진거 알죠 여러분 탭하다가 졌어요 탭하다가 에너지 반 달고 시작했어 그냥 보지 아우 진짜 첫판 공짜로 내렸잖아요 탭하다가 탭하다가 에너지 반 달고 시작했어 에너지 반 달고 시작했어 아아이 나가요 진짜 탭하다가 졌어 탭하다가 아휴 오 좋아 첫판 이겼어 첫판 이겼어 첫판 이겼어 오케이 오케이 시작 좋아 가개로 첫판 가갰 오랜만에 했는데 첫판 이겼어 오케이 오케이 첫판 이겼어 일단 10대 0 면했어 오케이 여기서 10연패만 당하지 말자 음 탭하고 에너지 반 달고 시작했는데 이겼다 좋아 고고전 가자 고고전 음 음 태류루 야이씨 아 나갈 기절했다 이거 아이씨 아이씨 아 개삽질하네 진짜 아우 아이씨 아이씨 기회를 두 번이나 잡고 이러냐 아이 아 살려줘 denn' 깨끗어! 깨끗어! 아우 진짜 이거 봐! 레파토리가 이러잖아 아 망했다 이번 판은 이번 판은 그냥 주자 이번 판은 그냥 빨리 주자 그냥 개빡치네 진짜 아 기회를 이렇게 놓치냐 아이씨 기회를 이렇게 놓치냐 고루까지 죽었어 이효리로 아까 이기는 거였는데 개빡치네 진짜 좋았어 좋았어 야아 아우씨 아우 이번 판은 좀 아쉽다 이효리 맞자 이기는 거였는데 아 개빡치네 굴러가지고 두 번이나 기회를 잡고 아아 아우 짱나 아 그래요? 마이크 소리 너무 크네 마이크 소리 마이크 소리 줄이다가 또 지게 생겼다 마이크 소리 줄였어요 자 마이크 작죠 마이크 소리 작죠 네 네 줄였습니다 라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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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이디 고 엑스 왜 가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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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맞서 싸워 이러다가 첫판 이기고 말리면 10연패 당한다고 야 이 새끼야 야 이 새끼야 야 인간적으로 한 7점은 내줘라 양심이 있어라 야 야 이 새끼 야 아이 지금 갑을 쓰는 거 봐 갑을 쓰지 마 아 이거 뭔가 잘 안 풀리네 이러면 안 되는데 야 살려줘 고고전 한 번만 이겨보자 야 고고전 한 판만 이겨보자 한 판만 내가 진짜 부착한다 한 판만 이겨볼게 한 판만 시작하자마자 한 번 한 번 야 이 새끼야 약발 졸라 때리려고 야 이거 약발 때리는 꼬라지마 졸라 대야 때려 약발을 아 아 졸라 무섭네 진짜 아 아 아 살려줘 아 아 졌다 아 아 아 이게 아닌데 레파토리 안 좋다 아 아 아 이거 이러면은 말리는데 아 졸라 딴딴하네 아 Obj 아 아 아 相 음 음 자 아 이거 으흐흠 아 망하 아 아 이러면 안 된다. 내 파트리 안 좋다 레디, 고! 추바! 위나! 다음, 3! 레디, 고! 야! 뭐야 이거?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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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고루 이겼어! 좋아! 이번판은 따자! 이번판은 따야돼! 이번판은 따야돼! 이것지만 개말려줬어! 레디! 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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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젟간대! 진짜 젟갛다! 화이트! 레티... 고! 화가!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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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새끼 클라가트 얻고만 쓰면 할 거 없는 거 아네! 야! 클라가트 얻고만 쓰면 할 거 없는 거 잘하네! 죽여버리겠어! 클라가트 얻고만 쓰면 할 거 없는 거 안다 이거지! 오케이 X같다 뭐야? 좋아 맞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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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2, ready, go! 야! 나 할 나갈 오지마! 오지마! 좋아! 일단! 일단 이겼다! 어거지로 하네! 어거지로! 3연패 당했어! 한 번에 이겨야 돼, 진짜! 오지마! 레디, 고! 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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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이겼다 졸라 어거지로 이긴다 졸라 어거지로 이기네 좋아 좋아 어거지 짤었다 야 졸라 너무 그렇게 살기있지 하지마 친선 아니냐 일용 처음만 했는데 이럴거야 야 더블 드래곤 더블 드래곤 살살하자 살살 살살 살살해 아 이 자식 진짜 야 아 이거 뭐야 어이 이거 미친네 아 이거 미친네 아 이거 미친네 아우 내 화면 딸림 고쳐졌으니까 하는겁니다 화면 딸림 고쳐졌어요 화면 딸림 안고쳐졌으면은 위룡이랑 어떻게 해요 아 나 야 나 오케이 해봐 살려줨라 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 twitter 잘했어 양방거rance 잘했어 아 ü 여기 미친네 야 그거 하단으로 땜리면 어떡해 야 그건 하단으로 때리면 어떡해 야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그거 하단으로 때리면 어떡해 자꾸 야 다 한 대만 그래 한 대 맞아 아 야 두 대만 두 대만 그래서 야 두 대만 두 대만 드레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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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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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크리스만 이기자 좋아 자 한 번 더 나에게 질품같은 라이프를 아 야 아이씨 아 나 진짜 야 아이씨 야 아 아 아 아 불안하다 좀 더 때렸어야 되는데 불안하다 불안해 아이씨 칼 아파 보소 야 미안하다 아 함부로 잡지해서 미안하다 아 핸리룩 아 뭐야 이게 장난 아냐 야 너 정도 돼서 포로 어떻게 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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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좋았어 좋았어 초반에는 좋아 오케이 오케이 가자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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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도면은 나쁘지 않아 아 아 나 진짜 아 아 아 웬만 안되겠다 옷 벗자 옷 벗는다 옷 벗었다 아 아 아 아 아 아 corte의 벗자 아우 컴 레벨님 네 안 오셔도 되는데 개발리 대장입니다 아잇 진짜 졸라 잘하네 진짜 야야야 이런 미친 진짜 이런 미친 개자래 진짜 일용 어 뭐야 기절했어? 이거 웬떡이야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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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야 아 미친 놈 진짜 이게 무슨 개짓거리야 아 이런 미친 개짓거리 하지마 야야야 한 번도 날개 아우 졌다 아 졸라 졸라 잘하네 이 새끼 왜 이렇게 허리에 자꾸 찔러 그만 찔러 레디 고 아 잡을 수 있었는데 그만 찔러 허 아 그만 찌르랬다 야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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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미친 너 너 장난하냐 너 지금 장난 나랑하냐 너 지금 장난 나랑하냐 너 지금 장난 나랑하냐 아이차 아이차 야야야 한번더 나에게 칠품같은 용기 한번만 주라 아우씨 다행이다 그래 아무리 이동이라도 약점은 있을거야 맞서 싸우자 아무리 이동이라도 약점은 있을거야 맞서 싸운다 아이씨 미칠로 아 존나 야 고로는 빼자 인간적으로 아 존나 불안하다 아 고로때문에 존나 불안하다 아 아 아 아 아래 미친데 진짜 오케이 오케이 좋았어 오케이 오케이 이대로만 가자 이대로만 저 여러분 지금 채팅샵 못보고 있어요 좋아 이대로만 가자 한 번 더 나에게 슬픈같은 용기를 오케이 가자 가자 쫄지 말고 맞서 싸우자 야 씨 졸라뻔했다 뭐야 좋았어 아이 씨 별로 안 좋다 좋아 이릉이 실수했어 어우 좋아 한 번만 기회를 활용합시다 아 망할 수 아 아 아 아 야 무슨 가드위즈를 스프링처럼 쓰네 가드위즈를 스프링처럼 예술로 쓰는지 하 야 야 야 오케이 오케이 좋아좋아좋아 오케이 야 아이씨 너무 뻔했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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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탐탐 탐탐 그 슬퍼 좋아 좋아 리드중이야 탐탐 좋아좋아좋아 이대로 가자 이대로 이대로 가자 이대로 가자 이대로만 가자 어오우 오우 갈탄펀치 대구 보고 감사합니다. 아우 지금 완전 후달린데요. 해보겠습니다. 아우 졸라 후달린다. 몇판야? 아 안쌌어 안쌌다고? 아 이 침 진짜 안쌌다고? 야가위 안했다고 아 개쌌다 이번판 아 아 안했다고 억울하다. 진짜 억울하다 레디 고 야 이씨 졸라 남자다운 장점인데 야야야 아 야 야 미친놈 아이 미친놈 아이 미친놈 아이 진짜 아 아이 뭐 강설이 저렇게 빨리 나와 미친놈이냐? 너 지금 장난 나랑하냐? 장난 지금 나랑하냐?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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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이율린 죽어라 양심적으로 야 고르데라이프 가자 가클 죽어주고 고르데라이프 가자 병정당당하게 하자 고르데라이프 싸움을 사람들이 보고싶어한다 exclusively 정정당당당하게 인정 어 인정 아이C 각캔을 쳐 칼각캔 치자 야 전성기때 데이코형 각캔 안치면서 싸웠다 너 지금 중국의 명예를 더럽히고 있는거야 친구 중국의 명예 더럽히지 마라 아 뭐 갓캔만 쳐 갓캔맨이야 연사스냐 갓캔맨이야 무슨 야 넌 갓캔맨을 다운 못해 갓캔맨이냐고 아 아 갓캔만 쳐 야 미친놈아 갓캔만 치잖아 아니 무슨 갓캔만 쳐 어이가 없어가지고 진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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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금 거는 시간도 이렇게 없는데 갓캔맨 치냐 내가 진짜 병신이다 나 진짜 시간도 없는데 갓캔맨 쳐가지고 역전을 당겨 아 아 내가 왜 사냐 시간도 없는데 굳이 갓캔맨 쳐가지고 역전을 당겨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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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늑 , 아니 미친놈아 미친놈이 진짜 아니 미친놈아 그만하라고 아니 그만하라고 그만하라고 아니 미친놈아 아니 미친놈아 오우 좋아 지르기 한번 좋아 야 아이씨 아니 미친놈아 미친놈아 아이씨 자기 갓캔때문에 망하자 갓캔때문에 망하자 렛이 고 야야 아이씨 때리지마 잘못나오는거야 그래 아이씨 아이씨 진짜 누가 고로 아니랄까봐 진짜 알았어 너 고로야 야 아이씨 아이씨 안썼다고 자기가 도와줘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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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친놈아 아이씨 아이씨 이렇게 대담해 넌 무서운게 없냐 이룡 안 무서워 렛이 고 야 야 아이씨 아이씨 좀 죽어줘라 좀 죽어죽어 아이씨 진짜 좀 죽어 아이씨 진짜 씨 좀 죽어 좀 죽어줘 제발 아휴, 아휴, 진짜 이건 아니다. 아휴, 아휴, 끝내 낚이냐. 끝내. 저걸 끝내 낚였네. 자, 여러분 5선이라 치고 그만하죠. 5선으로 치고 그만하죠. 5대5. 자, 그만합시다. 나 하기 싫다, 갑자기. 하기 싫다. 존나 하기 싫다, 진짜. 내 새끼 졸나 잘하네. 미친놈아냐, 이거. 이거. 얘 뭐해야 이기지? 진짜 모르겠네. 얘 뭐해야 이기지? 아휴, 진짜 짜증나네. 아휴, 아가주폰 감사합니다. 아휴, 미친놈이 졸나 잘해. 아휴. 야, 야. 가디올지 좀 그만해라. 아니, 미친놈아. 아휴, 미친놈아. 아휴, 미친놈아. 아휴, 미친놈아. 아휴, 미친놈아. 아휴, 미친놈아. 아휴, 나 이효리 안해. 야시로 머리 잡기 성공하면 마누 알겠습니다. 아휴, 알겠습니다. 근데 너무 무리하긴 안할게요. 근데 야시로 이번판에 안골랐는데. 아휴, 미친놈. 아휴, 미친놈아. 굴라 잘하네, 진짜. 아휴, 미친놈아. 아휴, 미친놈아. 아휴, 씨. 아휴, 미친다. 갑자기 도 옥가처럼 무려가자고. 오, 미친놈. 아허. 위너베! 랩! 원! 레디! 고! 아이! 야! 나야 졌다고! 아이 미친놈아 진짜! 아이 미친! 태클 했다고! 태클! 태클 했다고! 아이씨! 태클 했다고! 누가 저거래! 역시! 이런 미친 스택 뽑아버릴까보다! 아이 진짜! 스택 바꿔야겠다! 아니 미친 스택! 야! 방금 태클 했으면 이긴건데! 아이! 참! 아니 왜 태클 했다고! 장풍이 어떻게 나가? 미쳤냐? 아휴! 미친거 해봤나 진짜! 아휴! 크! 미치! 미치! 감사합니다! 아이! 뭘로 이겨야돼 얘! 아휴! 진짜 얘 뭘로 이기지? 아휴! 역전당했어! 뭘로 이겨! 이런 놈을! 진짜 열받네! 아휴! 레이디! 고! 아휴! 살기 무서워! 스택! 쿵っ contributions! 웅! вержд guild 색 정신입니다. 스택! 이러다AY 다ted 아묻 미친楚! 야야야! 식당! 거녀겁니다! 그만해 그만.. 아이! 나 갓캔 쳤어 방금! 아니 마법스틱이야! 갓캔 쳤는데 갓캔 고르기가 나가? 이런 마법스틱을 봤나 진짜 아휴 래즉스틱이냐? 오 이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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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이겼어 이겼어 또 어퍼만 쓰려고 그러지 너 아씨 오 이겼어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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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휴 으아! 아, 이거 미친 아, 이거 미친 좋아, 이번 판은 이번 판 역전당하면 자살한다 이번 판 역전당하면 그만 살자 야, 쒀라 이게 왜 나가요? 안 썼다고 진짜 자살해야 된단 말이야, 이거 진영 야, 사랑하나 살리는 셈 치고 저주라 좋아, 좋아, 좋아 아우 아, 이게 왜 나가? 미쳤나 아, 스틱 뽑아버려, 진짜 아, 이동아, 나 어깨 아파 좀만, 좀만 살살해도 나 어깨 아파, 지금 야, 고로 3번 하지마, 진짜, 진짜 짜증나 야, 고로는 2번이지, 남자 고로는 2번이지 뭐, 3번이야, 또 야 아, 이게 왜 나가 좋아 야, 이걸 마구 이걸 마구 야, 미쳤다 지렀다, 진짜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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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씨 아우, 다 이긴 거 질뻘했다 아우 미쳤네 진짜 지렀다 지렀다 아우, 나 안해, 안해 게임 안해 게임 안해 아우, 나 아우, 씨 아우, 씨 아, 아니야 아우, 한 번만 더 때릴 수 있었으면 좋았는데 아우, 감사합니다 아우,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미션 하려다가 질 수도 있어서 한번, 기회에서 한번 해볼게요 야, 미친 야, 드디어 나왔다, 이거 중국식 플레이 또 나왔다, 드디어 아우, 중국식 플레이 드디어 떴다 아우, 중국식 플레이 드디어 떴다 아우, 아우 아우 얘가 개잘해서 머리잡기 맞추니까 쉽지가 않아요 개잘하는 애라서 개잘기네 졸라 잘하네 아우, 진짜 어어? 아, 미친놈, 진짜 아우, 미친놈아, 진짜 미친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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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미친놈아, 진짜 야, 씨 좋아, 일단 일단 근데 고로를 못 이길 것 같다 고로를 이길 수 없을 것 같다 고로를 못 이길 것 같다 아우, 덥다, 이거 아우, 덥다, 이거 아우, 덥다, 이거 나무 chief 훠, 볼빨 이미니 바 dividend 의 2, 2, 2, 3 투자 바로 secure іс 아우 배아파 아우 배아파 그만하지마 배아프다 배아파 배아파 새끼랑 하니까 배아파 지금 배아파 진짜 이 새끼 그걸 배아파 족간네 아우 짜잉 이런 놈을 더 얼른 보지 아우 졸라하기 싫다 아니 진짜 밥 처먹고 인간적으로 작작해라 이거 좀 밥 처먹고 이거만 해가지고 졸라 졸라 단단하다 지렸다 아우 아우 아니 미친놈 진짜 작작해라 진짜 작작해라 진짜 아우 아 으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아 아우씨 아우씨 오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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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제발 이번판만 이겨 제발 이번판은 이겨야된다 레디 고! 오셉! 오셉! 미친놈! 어우 미친놈 진짜 미친놈 진짜 아우! 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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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히 아니! 나 썼어! 일어섰어! 나 나 일어섰다고 가불이네 또 가불이야? 너 갓기가 기도 없는거 같애 졌다 이거 뒤도 없어, 재수없게 뒤도 없어, 뒤도 없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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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친놈아 미친놈아 귀가 없어서 주인아주머니께서 도움이 좀 해달라고 너무 소리가 시끄럽나봐 이룡좌는 여기서 그만 해도 되죠? 여기서 그만해도 되죠? 주인아주머니 혼났으니까 이룡한테 다음에 하자고 하고 좆바이를 19, 호트리스와 제수 20살 기숙학원 제수 21살 노량진 제수 22살 상근 23살 상근 24살 아동복 상례화 제수 25살 장난전화방송과 제수 26살 제수 27살 독학 제수 28살 부산시청자집에서 제수 29살 부산에서 또 제수 struggles 조력 20살 40살 45살 40살 40살 30살 50살 30살 30살 40살 40살 이태계는 하지만, 이태계는 뭐 뭐야? 마지막으로 롬2 렛으려고요 1, 2, 3, 2, 1, 1, 2, 1, 2, 1, 1, 2, 1, 2, 1, 2, 1, 2, 1, 2, 2, 1, 2, 1, 2, 2, 1, 2, 1, 2, 1, 2, 1, 2, 1, 2, 2, 2, 1 조용히 하는 모습이 조용히 하고 하고 있어요 조용히 하는 모습으로 조용히 하는 곳 조용히 하는 곳 조용히 하는 곳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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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아주 좋아 나 이거 안했는데 나 이거 안했어 살려줘 고마워 와 ! 이대아까지! 자기가... 자기가... 외로워! 안 와! 안 졌는데 나 안 쪘는데 나 안 쪘어 나 진짜 안 쪘어 나 진짜 안 쪘어 너 짱 먹어라 안 해 안 해 안 해 보로 때문에 안 해 개하기 싫다 나 이런 놈이다 따지나 아 뭘로 뭘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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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나 Dia W 오케이 우나 Dia W 레디, 고! 이게 무슨 소리야 또 졌어 이젠 아예 전멸을 했다고 어이쿠가 아이쿠 이런 이렇게 부끄러울 때가 있는가 아 나같으면 그 자리에서 할복을 했을 게다 멍청한 것들 같음이라고 결코 인사할 수가 없는 일이야 바보같음 생명 연장의 꿈 생명 연장의 꿈 생명 연장의 꿈 생명 연장의 꿈이 이뤄졌다 한판 연장했다 생명 연장의 꿈을 야 미안하다 이러고 내가 졌다 야 내가 졌다 내가 졌다 아 졌어 졌어 알았어 졌어 아 졌어 짱먹어 야 너 짱 너 짱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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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가기 싫어 아이씨 안썼다고 나 이거 안썼어 미친놈아 당해라 되는 듯이 들리지마 안썼는데 아 나 안썼다 아 안썼다고 알았어 네가 나 때리는 건 좋은데 안썼다고 나 homes 넌 espera 아이씨 안썼다 보이셔! 보이셔! 보이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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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났어 아주! 아직 신났어! 그래 너 짱해. 신났어 아주. 야 했어요. 알았어. 잘했어. 잘했어. 너 짱해라. 지지! 지지! 돌아야지 돌아야지 지지! 지지.. 지지! 지지! 4. 4. 불잠 자고 짜증난 개논 위염도 S 네 위염도 S입니다 그런데 위염도 S, S, S 플러스 위염도 S, S, S 플러스 위염도 S, S 플러스 위염도 S, S 플러스 위염도 S, S 플러스 베놈TV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